자 오늘 하는 말씀 오늘 교회개혁 시리즈의 여호와 증인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일을 위해서 우리 전주의 3위인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보고 있죠 오늘은 이 사람들의 구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면서 구속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진짜 힘내나 행위권 있죠 그것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여러 서적들이 있지만 우선 이 사람들을 파수대 파수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직접 가르친 거니까 거기서 반박할 수 없어요 파수대 2006년 3월 15일 거 2005년 제가 여기 있는데 카페로 보냈는데 여기서 한번 보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귀중한 피로 구출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호와 증인은 요한계식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늘 아래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어요 그러다가 14,4천명이 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눠가지고 하늘 아래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땅에서 통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행위구원 구원은 행암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에 속게 돼 우리랑 똑같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귀중한 피로 구출대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랑 비슷해 그쵸? 피로써 재산받는다 구속받는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타이틀은 귀중한 피로 구출대 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 완전한 인간 생명을 대소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슷하구나 이러죠 제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구출리 절실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그 누구도 형제를 결코 구속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대성물도 드리지 못하며 아예 이렇게 자기네들 성도일 거예요 신세계형 10편 49편에서 6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점점점 그가 영원히 계속 살게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10편 49편을 관련 구조로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오 그에게 믿음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모습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 3장 15절 이렇게 보면 분별로 오는 사람들은 어 우리랑 똑같이 같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한 독생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안 되겠지요 비조된 신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성물을 통해 구축이 마련됩니까 여하 하느님께서 보이시는 이 이길 데 없는 사랑의 행동으로 말면 우리가 자유로웁게 되는 네 가지 다시 보면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유로웠느냐 첫째 대성물에 의한 석방 첫째로 예수의 희생은 우리를 유저받은 죄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로마서 5장 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어 똑같다 그렇죠 예수의 희생 우리가 죄산만 이론 아이디어 그 다음에 둘째 대성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죄의 역량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죄가 지구라는 싹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 즉 죄에 대한 행보는 죽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인류가 순종하는 인류가 우리는 우리는 믿는 사람이 영원한 영생을 이것이 좀 틀리죠 순종하는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아들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또 헷갈려 이게 자꾸 사람은 헷갈려 이거 무슨 믿음이냐 근데 바로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고치지 못할 것인가 이게 요한 3장 36절 이게 성교 변경되서 네 요한 3장 이게 순종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킹님 성교 믿음이라 믿음 3장은 요한 3장은 36절 3장 36절 우리 킹님 성경에서 신세계 여권은 한국 사람들이 번역했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믿을 거라고요 물론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뭔가 알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믿는 것은 킹님 성경에서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을 위해 머물러 있는 이라고 하더라 킹님 성경은 분명하게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신세계 여권에서는 36절에 아들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 아들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변개시켰다 믿음을 순종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구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영원 개혁성도는 마찬가지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이 마흐가 변개시켰다 우리가 그러고 이 사람도 난리나 아들에게 불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성경 변개로 가지고 주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최종보제가 뭐에 중요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만 믿어야지만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야만 그 이후에 행위를 가리키고 죄의 역량에서 구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나타나는 데에는 생활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행위를 가리키고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해 왔을지 모르는 어떤 그릇된 행로도 배척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조초를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폐계라고 돌이켜 우리의 죄가 지어서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부절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랑 지금 틀린 것 같죠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로 배교하고 침날받아 성령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세요 그리고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이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지금 영호와 지닌 파수대행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죄가 지어서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놨어요 파수대행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전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어지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들 속 믿을 때 죄사함을 받나 이렇게 설교하지 은혜 복음을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 안 한다고 이렇게 구조만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변드된 성경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격려를 모르니까 그냥 속을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 킹게임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너희 죄들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림이에요 주님 죄림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님 죄림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교회 시대가 2000년동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 미래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트인굴 여러분이 알죠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하나님께서 전해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로 보내시리라 다시 오시면 죄림 그 다음에 21절에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 당시에 천종왕국이 도래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로마서서부터 나온 우리 은혜 모음하고 사도마을이 전하는 은혜 모음을 틀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로 믿고 죄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말 안해도 여러분이 지금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행위구원을 가리키냐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영화적인 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완란 시대 그 다음에 천종왕국 시대 행위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교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행위구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선 성경을 에 할 수가 없고 성세침례교회 그런 펀데멘탈리스트들이 근본주지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로서 믿음을 구원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지만 이런 이단들이 행위구원을 가지고 나오고 구절을 갖다 드리려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긴다고 하나하나 그게 그게 그 사람들의 한계야 예 동네침례교회 근본주지자들의 한계라고 그러나 성령들을 믿는 동네침례교회들은 하나의 경륜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안 뺏긴다 우리 신제임성경 성경침례교회에서 당해다가 여호와징이니니 다른 교회 간 사람들 봤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안 간다고 그쵸 못 간다고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지금 주중한 피로 구출되면 타이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게 틀린가 우리랑 이렇게 안하면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믿는다 여기도 예수 믿고 죄상만 셋째로 예수께서 바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분의 아들 제자로 침례받는 사람은 누구나 해방감을 갖게 됩니다 마태곤 10자 28자 30쪽 우리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큰 기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로 제자로 침례받는 사람이 구속받는 아니죠 벌써 행위 의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버림으로 우리는 자비를 받게 되고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 자문서 구조들을 보면 은혜보금시대에 교리적으로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여러분 죄 다 버리고 구원받으려면 지옥에 가서 죄를 못 버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에게 하는 마음 그에게 하면 내가 바로 살겠다 그쵸 죄를 버리는 것과 그쵸 당연히 버릴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버리는 것과 버릴 마음이 있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죄가 그냥 살인만 죄예요 강도진만 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헤이트 미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게 죄예요 그거 다 끊고 구원받으려면 어디 가서 구원받아 어디 가서도 구원못받나 지옥에 가서도 헤이트하는 게 있고 질투가 있고 시가 있을 거라 그쵸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서 봐야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행위라 행위 행암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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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그래놓고 쭉 얘기하면서 여기 뭐라고 썼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자로 믿는 사람 서적 보고제가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파수대에서 가리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충성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실을 유지하시면서 사다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마태국 사장 사탄의 이용 받았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간절히 계속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말이 여기에 대속의 값은 얼마나 되었는가 대속의 값은 얼마나 되었는가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완전한 인간 생명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하는 대속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라면 이걸 이룰 수 없다 아담처럼 불완전해야지 이 공의를 이룰 수 이해가 가요 이 사람들 아이디어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하는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공의의 기본 원칙도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만약 예수가 지구의 신의 일부라면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이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대속의 값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속의 값은 하나님이 폐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한 신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를 왜 하나님이 폐해하냐 그쵸 하나님은 상당한 수준이야 아담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폐해하면 이게 안 맞는다 이러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물도 이 정도 수준에 돼야 돼 이해 가요? 같은 대속물도 인간의 차원에서 대속물도 해야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속의 값은 하나님 자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높은 값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대속의 값은 하나님 자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높은 값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쵸? 그러나 여기 뭐라 그러면 에덴에서 죄를 지은 것은 완전한 인간 아담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물이 하나님의 동의와 참으로 일치하려면 그것은 엄격하게 동등한 것 즉 완전한 인간 마지막 아담 이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걸로 그냥 인간이라고 이래요 하나님까지는 아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속물로 땅에 보내셨을 때 그분은 예수가 공의를 충족시킬 자가 되도록 화신이나 신인이 아니라 천사보다 못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한 지구의 신의 그 어떤 부분 성부 성장 혹은 성령도 어떻게 천사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 대속해 주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천사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이 사람들은 주장으로 천사보다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낫다 여러분 머리 아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나중에 한 시간 정도 읽다보면 머리가 팽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아니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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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끌려다니는 거야 넘어가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게 그거를 대속의 값이 얼마짜리냐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독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독생자인가 그걸 말하면서 천녀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비성들입니다 천녀왕국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천년동안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십자로 그분은 우리의 정신과 몸에서 죄를 점진적으로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우리 은혜 보험시대 교회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천녀왕국에 대한 보험을 왕국보험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천녀왕국에 그 이 땅을 통치하시다 이게 그분은 우리의 정신과 몸에서 죄를 정진적으로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런식 완전히 행왕으로 시작됐다 행왕으로 끝났다 그거를 이제 천녀왕국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천년 동안 천년 통치 동안 충실한 사람들은 온 땅을 낙원으로 변멸시키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녀왕국 때의 구원받는 거랑 연관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은혜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행을 통해가지고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이런 아이디다 당신은 장래에 있을 이러한 축복들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천녀왕국 때 이런 축복에 참여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 여호와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요구 조건들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천녀왕국에서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호와 증인의 그 자기네 왕국에 와서 구원받을 이만이랑 똑같죠 그 조건에 순종할 필요가 있대요 킹덤홀에 오라이 킹덤홀에 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행위에요 그것도 행암도 그냥 행암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이 되어지대요 그러자면 지옥 가는거에요 지옥도 이 사람들은 무덤이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 여호와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요구 조건들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지방 왕국 회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히브리서 10장 24하전 25절 아니 거기 어디 여호와 왕국에 와서 킹덤홀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라 자기네 집회가 되는거에요 성분들의 집회를 자기네 집회 자 여러분들의 일을 가리키는 데에서 점점점점 우리랑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는거에요 예수로 시작했다가 피해 구속으로 시작했다가 거꾸로 피해 구속으로 우리랑 가리키는 피해 구속으로 틀이 나는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가 육가 육가에 하느님의 왕국이란 곳인가 또 하느님의 왕국이란 곳인가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추종자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왕국이란 왕을 수반으로 하는 정보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특별한 정보입니다 이 왕국은 하늘에 설립되어 있으며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 왕국은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14만 4천명만 이제 하늘의 왕국에 가니다 그것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 땅에서도 이제 동창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보기 1장 30점 그래서 33점 예수께서는 땅에 계셨을 때 자기가 친절하고 공정하며 완전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곧바로 하느님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안식일계랑 좀 비슷하죠 안식일계도 안식일계도 그 속죄 사역이 시작될 때는 예수님이 제림 안하시니까 이제 이 실질적인 제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조사 심판의 날이 있다 그걸 솔직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바로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예언한 날이 이제 즉위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화징인은 계속 박았죠 1874년으로 쭉 들어가 결국에 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시인해 놓고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1914년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 당시에 여화징인 지도자들은 아 그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또 다음 년도로 잡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다시 1914년으로 돌아가서 1914년에 뭐가 생겼어요 제2차 세계대주생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914년에 여화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자꾸 연기하다가 안 되니까 도로 들어간대요 1914년 그때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주님께서 통치한대요 근데 땅에서 통치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일시적으로 우선은 하늘에서 통치한대요 이렇게 한국에 땅이 안 왔으니까 똑같아요 안식일교회 애들하고 다른거 없어요 그 용어만 틀리게 할지 얘네들이 안식일교회를 컨닝한 애들이야 지금 짝퉁 선물들을 믿는 사람들 컨닝해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은 똑같다고 그래서 1914년에 여화께서는 예수에게 자신이 약속하셨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께서는 여화께서 임명하신 왕으로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 7장 13,14절 그 주님 제림을 자꾸 얘기하다가 그게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속이는거죠 그 다음에 여화께서는 또한 일부 충실한 남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땅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와 함께 왕과 식판관과 제세장으로서 인류를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왕국에 있을 이 공동 통치자들을 적응 무리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수는 14만 4천명입니다 계시옥 14장 이 사람들은 여화와 제인이 14만 4천명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14만 4천명이에요 누가 맞죠 성경이 맞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왕이 되신 직후에 사탄과 그의 악한 청소들을 하늘에서 이 땅 근처로 내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14년부터 이렇게 나빠진 데 왜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이 땅 근처로 내쫓 내쫓겠다 그 때문에 그 때문에 1914년 이후로 이곳 땅의 상태로 미처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계시록 시민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여러분도 종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것저것 컨닝해가지고 직 아이디 섞어가지고 양 하나 만들어낸 그래서 지금 전쟁, 기근, 역병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표정이 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머지않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목자가 양을 염소로 분리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란의 마지막 때의 행위를 지금 교회시대의 여화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보금 시대와 대한란 시대를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한란의 행위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민임을 증명해온 사람들을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 킹덤홀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양은 마태문 25장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주의시들을 어려운 점 도와주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지금 교회시대 킹덤홀에 앉아서 잠자는 사람들이 양이라고 이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들은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염소는 하느님의 왕국으로 배척해 온 사람들이 것입니다 마태문 25장 가까운 장래에 예수께서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킹덤홀에 지금 안 앉아있는 사람들 대사 보니까 2장 1절에 1장 아 됐으니까 후소 1장 거기에 나오는 불의 형벌에 대해서 불길을 탄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맞춰봐 예수의 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왕국 소식의 귀를 기울여 배운 것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마태문 24장 14장 다 마태문 24장 25장 대활란때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구절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왕국 보고 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제 대충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는가 즉 여호와 증인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천양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주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듭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결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갈라디아소 5장 19절 22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소 5장 여러분들 성경이 왜 변계되면 안되고 또 성경으로는 공부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이단들이 다 써먹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소 5장 21절에 보면 이 여호와 증인이 써먹는 분절들 성경을 자주 가르치면 이런 사람들한테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교에서 여호와 증인한테 뺏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핸들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나오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왜 여기에 갈라디아소 5장 21절에 시기와 살인가 수치한가 훔쳐버린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 이제 봐라 하느님께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듭 행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맞다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 보면 그럴듯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아래 여기 상속이라는 걸 기존 교회 목사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한테 상속은 유혹과 함께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면 예메소 5장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메소 5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찬생들 연계시록 까지 구절구절 다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을 길어 보세요 예메소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많은 자 곧 우상순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 받을 것이 없는 이란다 그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을 게 없는 유혹하고 관계된 것이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리 통치권을 주님께서 유혹으로 주신다 그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고음 받았지만 이런 짓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안가지만 천년 왕국에서 유혹이 없는 것이오 그걸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구원론과 연결시켰거든요 왜 갈라디아스 5장만 가지고 누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로고로 그로고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영아 지역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찬 그리스도인들 자기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 복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왜? 정서가 왕국에 못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15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즉 여호와 증인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여호와 증인으로 만드는 일 간단히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자마자 이제까지 당신은 성수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배웠느냐 하나 이단 교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인간성을 배양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좋은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명례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여호와 증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여호와 증인의 지방 회중과 함께 전파 활동을 시작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격이 있어야 해요. 여호와 증인 그 아이디어를 가져야 해요. 이것은 당신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당신이 그것을 도울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부지런히 여호와 증인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가지고 또 행해 보면 다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했어요. 신세계였고는 너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를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 얼마나 확실한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아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주님이 난 모른다. 나는 여호와 증인 아니니까 난 모른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정하신 기본 조건들 즉 예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맨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기 위해 날아야 하는 기본 조건 두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예수께서 정하신 한 가지 조건을 담당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곧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밑에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캐토릭에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유병원님처럼 모대양 사건처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나온다. 거기에다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게 될 그런 듯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여호와 징의 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사랑이 없다. 이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내 말에 머무르면 그것입니다. 참 그리스도 교회의 두 번째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에 머무르면 여러분은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리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명안보고 팔장 욕심이 자상식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고 구원 받는 거랑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와징이 존 맥카터와하는 것 같은 포로워셔 같은 제자의 도를 응원해 기록하는 게 그러니까 행운이 존 맥카터가 여와징이가 사실 동급이야 동급인데 왜 동급 아닌 것처럼 보이냐 하면 그 말하는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영화지만은 똑같은 행위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머무르기를 다시 말해 예수의 가르침에 고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종교 교사들은 점점 더 그리스의 사상들을 받아들였다고 신학자인 퀸은 지적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이교와 철학자들에게서 채용한 사상들로 대체하였는데 그 중에는 영혼불멸 이 사람들은 영혼불멸소를 혼이 불멸한다 창세계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이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교들의 가르침 여러가지 중에 다 거기와 섞어 가지고 이제 카토릭에 대한 것들 많은 거 진짜 이교도 사상들 있죠 그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맞아 영혼 부르면 연옥신앙 마리아 순백 교직자 개그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거죠 유산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그거 안 믿는 거 같죠 마리아 순백 연옥신앙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다 영혼불멸을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이교도 사상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한 종교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교리를 도입하여 예수를 그분 자신은 결코 획득하려 한 적이 없는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맞아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랑 격상시켜 가지고 사람들 혼동시키는 얘기예요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내려뜨려 그 다음에 세이루살렘하고 세이루살렘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신부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신부하고 똑같아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지대가 만든다 그리스도 신부는 은혜보금 시대에 고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명은 요한계시록 때 대화할랄때 유대 집하에서 나온 겁니다 14만 4천명이 그리스도 신부고 거룩한 도시 세이루살렘입니다 1914년에 여호와께서는 예수를 하늘왕국의 메시아왕으로는 즐리시키면서 적들 가운데서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벗친 아브라함이 왕국 통치의 축복들을 만들어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왕국의 축복을 만들어봐 아마겟돈 생존자의 큰 무리의 일원이 되나 여러분 아마겟돈 생존자가 되나 그 이 사람들은 교회시대를 잊어버리고 대한나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그 나라를 처조하고 은혜보금을 가리킬 수 없죠 그래서 대한나때 행위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을 가지고서 부활되어 하느님의 신세계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부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만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 아브라함 같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하느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앙하시고 벗으로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 희망의 근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왕국 통치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행위구원이 사는 방법이에요 고생하는 방법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옥도 무덤이라도 뭐 그게 그거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봐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영화지인들이 잘 믿는 지옥을 다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